자,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늘상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툭하면 한복이 자기꺼다, 김치가 자기꺼다, 한글이 자기꺼다, 이제는 케이팝도 자기꺼다 하고 있는데요. 애초부터 중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시각, 다시 말해 우리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속국이었다는 전제가 늘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잠시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27년과 1636년, 무슨 일이 있었죠? 아주 치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인조가 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몰아내고 집권의 성공함에 따라 새 임금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 한반도 북쪽에 있던 금나라는 이런 상황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광해군은 친명배금 정책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위하고 있을 때만 해도 자신들의 후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 또한 만주지방에서 점차 성장하고 있는 금나라를 보며 명나라와 호각으로부터도 지지 않을 이들의 군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동안 아버지 선조를 대신해 조선을 이끌었는데 이때 그가 본 것은 전쟁의 참상이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백성들과 외군들에게 처참하게 발리면서 숙대밭이 된 조선 땅 그리고 황폐해진 한반도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는 전쟁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리부전하기 급급한 대신들은 광해군과 생각이 달랐죠. 무엇보다 유교질서를 기반으로 성리학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조선에서는 오랑캐라며 무시하던 금나라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광해군의 폭정으로 나라가 물러나고 어지럽다는 이유를 들어 인조를 내세워서 반정의 성공, 결국 광해군을 몰아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반정은 금나라에게 아주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광해군의 폭설을 위한다는 구실로 군사를 일으켰지만 실제는 명나라와의 일전을 위해서는 후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1627년과 1636년 두 차례 조선을 침공 결국 인조는 삼전도까지 나아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렸던 삼배 구고두래를 한 것입니다. 이윽고 만주와 몽골 일대까지 재패한 홍타이지는 마침내 청나라를 건국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약 300여 년간 조선은 청나라에게 모든 통제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명나라마저 무너지면서 중국 대륙이 청나라에 의해 통일되자 조선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소중화입니다. 당시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 하더라도 조선에서는 여전히 오랑캐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수백 년간 자신들의 북방 변경에서 노략질이나 하던 여진족이 청나라의 기반이었으니 쉽게 인정하긴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에게 명나라가 멸망했지만 한족이 이끌었던 선신화된 문명은 여전히 조선의 전에서 우리가 더 나은 선진 문명이라는 일종의 정신 승리가 더해졌다는 것을 소중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중화 사상이란 무엇인가 과거 이 사상과 관련해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상의 중심은 우리 중국이다 라는 뜻입니다. 중화문명이 세계의 중심이고 이 문명권을 벗어난 이외의 지역은 모두 오랑캐가 되는 것이며 이들은 중화가 이끌어야 할 미개한 족속들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수많은 국가들을 동일하고 불러왔으며 자신들은 하늘을 떠받드는 황제니까 주변국은 황제가 아닌 왕까지만 할 수 있게 만든 것도 다 중화 사상이 되는 것이죠. 뭐 당시 세계 질서는 아메리카 대륙이나 유럽 대륙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를 시기이니 땅덩이가 넓은 중국에서 모든 문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 의존도는 21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동북공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란 원래부터 만주의 여러 나라들이 중화의 문명 안에 포함되었다는 수정주의적 역사를 뜻하는데요.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배척하던 역사가 이제는 자기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만주지방은 중국 땅이니까 자기들 역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동북공정에 대한민국의 역사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속성이란 어느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서는 일련의 과정들을 뜻하는데요. 만주가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과거 우리의 역사는 만주에 등장한 수많은 나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고조선부터 부여와 고구려, 발해까지 더불어 한반도의 나라를 세운 삼한 국가들과 삼국의 나라들 그리고 고려까지 우리는 한뿌리에서 출발한 한민족이라는 연속성들이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역사 속 고대 국가들이 들어설 당시 이들은 중화의 역사가 아닌 오랑캐의 역사 즉 동의전이라 해서 우리들의 역사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 역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자기들 역사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명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된 인구까지 합치면 15억, 16억이 우습게 넘어간다는 말도 있죠. 문제는 인구도 인구지만 수수민족이 무려 55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어디죠?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의 기본 틀은 뭘까요? 강력한 통치체제, 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도 나와있는 당이 모든 걸 이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약 15억의 인구를 효과적으로 통치는 해야겠는데 땅덩어리는 워낙 넓고 이 넓은 애들을 찾아다니며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총칼 들고서 너네 우리말 들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희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산당에 잘 붙어있는 게 좋아. 알겠지? 라는 식으로 어려서부터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어른들은 세뇌를 하려고 해도 머리가 커서 세뇌가 잘 안됩니다. 일단 뭐 역사나 문화 다 좋지만 생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죠. 습득력이 스펀지 같은 데다 이게 좋다 나쁘다 구분하기 힘든 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조립해보면 수많은 땅덩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나름대로의 정신 개조라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대한민국이 들어가느냐? 아까 말했던 역사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만주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그 주체가 우리가 되면 고구려와 발해 등 만주에 있는 모든 역사가 우리 것이 되지만 중국이 주체가 되면 한반도의 역사 모두가 중국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모두 같은 민족의 뿌리였다는 것에서 출발해 어긋나 있는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이어가기 위해 동북공정이 출발한 것이고 최근 들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국문화 예속화 시도가 일어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으시지 않나요? 정확히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일을 당했죠? 1910년 우리에게 가장 치욕적인 일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가 일어난 해입니다. 이때부터 조선총독부의 주도 아래 한반도의 모든 영토가 일제에게 강제 병합되는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역사를 겪게 되는 일이 있었죠. 많은 반발이 있었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때문에 한반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던 일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일본 제국의 육군 헌병과 경찰이 통제하는 무단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 방법이 먹히지 않자 그 다음 꺼낸 것이 바로 문화통치 이마저도 통제하기 버거워지자 들어선 방법이 바로 한민족은 원래부터 일본과 한뿌리였다는 민족말살 통치입니다. 내선일체를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은 한민족이니까 일본어를 배워야 하고 창시를 개명하고 국어를 폐지하면서 식민지 조선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고자 역사를 새롭게 배우게끔 만들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일선 동조론 다시 말해 조선인과 일본인의 조상은 같다는 사상인데요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지나친 피약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비슷한 행보입니다. 하지만 동북공정은 공식적으로 2007년 양국의 합의를 통해 종료되었다고 발표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물밑에서 진행되는 동북공정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전파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우리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전파공정이란 해당 민족의 특정 문화가 중화의 것이라고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동북공정이지만 제2차 동북공정이라 볼 수 있는 전파공정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이 자신들의 것이라며 각종 매체에 드러내기도 하고 식문화 중 하나인 김치가 중국의 절임 음식인 파오차이의 한 갈래라고 한다거나 우리의 한글 혼민정음이 중국의 한자 발음을 완벽하게 번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거나 하는 일인데요 무엇보다 훈민정음이 중국의 한자 발음을 번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발표한 행사는 잡힌 코리아에서 주최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잡힌 코리아는 과거 역사 왜곡으로 철저하게 욕을 먹었던 박계옥 작가가 있던 회사인데요 바로 철인왕후와 조선 구마사를 지은 작가였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잡힌 코리아는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와 깊은 연관이 있는 컨텐츠 제작사로서 이들이 관여한 드라마들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tvn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며 흥행하고 있는 슈롭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여러 부분들이 전파공정에 해당된다는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물론 저같은 일개 유튜버가 바꿀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이렇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전달해드리는 것 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각한 왜곡과 오류를 터무니없이 일삼고 있는 일부 사이비 유사 역사학자들 그리고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좋아하면 국뽕이라고 매도하고 천시하는 인식들과 우리의 역사다 우리의 문화다 하면서 정작 표몰이 이슈가 되지 않으면 관심도 없는 정치인들까지 여기에 현실적인 부분들도 물론 고려가 돼야겠지만 차이나머니에 굴복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비치고 있는 역대 정부들과 대한민국 대표기업들 내 입맛에 맞게 확대해석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개인 집단에 맞춰 역사와 문화를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직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국가를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현재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단순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영상일 뿐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령을 눌러주세요 좋아요